rat! 하나 둘 셋! 거기서 제가 말했잖아요! 원래 이런 세 가지가 있었어요. 형이야! 나 형이야! 아까 일했어! 형이야! That thing is a killing machine! 그중 예, so a mark is on instagram live right now, I just want to make sure that you guys don't go to him and just stay on my 원스타익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원시인데 원시인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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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일단 실패 실패. 어? 은비씨가 그런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 없습니까? 네. 음? 아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와 이거 너무 좋은데? 저 붓티슈 하나만 눕힐 수 있어요? 여러분 되게 여러분 되게 탈을까봐 같아요. 아까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사진 찍어야 돼. 나도 이런거 해야된다고. 블라잉키스가 뭐해? 블라잉키스? 아 이건가? 몰라. 이렇게. 따라해 보세요. 1번. 따라하세요. 2번. 뽀뽀하면서 날아요. 아니 지금 날고 있는거에요? 블라잉키스. 블라잉키스. 다시 한번. 2번. 블라잉키스. 가슈가 되고 싶어요. 아니요. 이 모든 것이 hopefuls could be the next big thing in K-pop. 이 모든 것이.. 비싼거에요. 내내, 그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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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리키스. 그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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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1, 2, 3 1, 2, 3 I feel like the possibility of all those possibilities being possible is just another possibility that can possibly happen Fun fact, I used to do gymnastics Same! Oh, really? And then I quit You don't know anything about me Shut up! Who is Brian? I am not... Youngkay You are beautiful in your own way It's my life! I can sit wherever I want I feel as useful as the pee and raspberry Bonjour, je m'appelle Brian No, je m'appelle Youngkay I'm a rocker Who is Brian? Hey, y'all It's a vampire from Sasa West Nice!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I'm cute I'm young I'm young I'm young No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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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o is this? How many of you like the WWE? 오 꽤 있네? 진저 애인? 진저 애인? 진저 애인? 진저 애인 자 우리 몸변본들 심심한 것 같으니까 이제 저희는 자 가자 나 우리 몸변볼들 나 우리 몸변볼들 우리 몸변볼들 이거는 스테인은 못 먹어요? 나 그 노래 진짜 좋은데 사이렌 우리 그 말 알아? 너 알지? 너 알아? 피곤하면 이 알아? 응 대박 그렇구나 그래도 분명 똑같이 생겼어 미안 다운다! 몇 번! 몇 번 빠진 거야!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! 이 순간! 죄송합니다. 힘겹던 날! 다섯! 이번주 청아씨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청아님 축하드립니다. 청아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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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번주 청아씨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천하, 벌써 열심히 특집하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? 네, 천하씨 축하드립니다. 소상한 고원 부탁드릴게요. 대고, 마이러스죠? 네, 박수! 뭐야? 넘어오실 것 같으면 잘 잡으세요. 그럼 잡으라고? 네. 오늘 홍삼을 3개나 먹었거든요. 는 이따가, 단 이 한 후에에는 대표 그의... 대표님께서 이름이라고? 대표님께서 누구 이름이? вд Würz falar sukol님이야? Tamam, 그거 대pect하기! 국giving이 seated! 저는 이... 천하우, 해성원입니다. 하하하하 하나, 둘, 셋 메이트 한국에서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우리 그렇게 무녀를 시킨 거지. 포오턴은 지훈이 올 수도 있었는데. 첫 도움의 아파트먼트와 팬매들. 도움이 됐어요. 완전 F1 경기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맨날 싸웠었고 4년? 같이 살고 이제 따로 사는데 지금 막 best friend ever 이런 거 됐어요. 지금 F1이라고 하지 않아요? F1이라고 했어. 아 무슨 우원이야? K1이에요? K1. It was like K1. When we used to live together. It was K1. 아, this is so embarrassing. 걱정하지 마세요. 숙소를 불태운 나이는 지났습니다. So what do you think? I think Fun. Let's fight. Let's fight. Let's fight. Ah, let's fight. Yeah. 어이구 으아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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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으어 으어어어 야 what is this? 어 어 어 어 어 Wait what is that? 아니 이거 고리만했지? 내가 이 노래 부르면서도 이게 국노래인가 했는데 저 핸드님의 앨범 알겠지? 아무튼... 시작부터 다 예상밖에 같이 위고 와봐 같이 위고 와봐 손을 씻었지? 당연히, 어제 내가 진짜 배운 거 있어 아니야. 내가 하나만요. 여기 봐. 달아봐. OO. 아 이거 아니지? 야!!! 이거 모르나? 이렇게! 하나 둘 셋! 오 좋아! 오 좋아! 오 좋아! 오 좋아! 유정철 얻었어! 유정씨가 얼었어요, 지금. 유정씨가 지금 동의를 먹고 쓰러졌어요. 유정씨가 지금 동의를 먹고 쓰러졌어요. 이건 설명이 아니라 뭘 생각하고 했는 거야? 생각이 있던 거지. 뭘 만들었는지 궁금해요. 손 씻고 오세요. 손 씻고 오세요. 손 씻고 오세요. 여러분, 제가 발을 너무 많이 만졌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, 저도 모르게 발을 이렇게 더 만지게 되네요. 제가, 제가 잘, 제가. 듣고 싶어요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인트로였어요? 인트로? 노래하고 싶으세요? 아, 또 뭐 중요하죠? 여기, 그 마이크 나온다. 네, 맞아요. 정말 뻔하죠? 아이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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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 아이씨. 오, 오, 오. 오,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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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우리 뭐하고 있어? 우리 잡은! 반전! Philippe Bud. 휴가 미친 널 뚜렷하라고 하는 엄마 가수로 뭐 해야 되지? 너는 뚜렷하라고 하는 엄마가 가수로 뭐 해야 되지? 얼굴 뚜렷하라고 했는데 아... 엄마가 좀 뭐 해야 되지? 지금 추우 씨가 패딩을 사신다고 하셨잖아요? 이게 뭔지 아십니까? 이게 뭔지 아십니까? 내 지갑인데? 이게 민규 씨 지갑입니다 네네 패딩을 못 사는 거죠 벌써 잃어버렸어요, 지갑을 근데 제가 이걸 샵에서 주운 거거든요 잠깐만요, 이거는 졸혼과 관련들이 안 된... 아, 절조가 아니라 제가 놓고 온 거를 주웠어요 어디 놓고 갔어요? 샵에다 놓고 왔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? 주세요? 아니 아니 근데 원래 지갑 주워주면 정당한 그 대가를 줘야 돼 아, 그쵸 그쵸 그거 지갑의 절반 값까지 청구할 수 있대 가죠 오, 멋있어 고마워 고마워 어쨌든 민규 씨가 추위를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패딩을 사신다고 했는데 패딩 못 씁니다 근데 정말 죄송합니다 핸드폰으로 구매가 다 가능하고요 저는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제가 패딩을 사는 게 저의 삶의 낙이고 행복입니다 그럼 이거 네, 감사합니다 앞으로 인터넷으로만 사시길 두 분은 어떤 모형이야? 내 이상형? She didn't know 일어나 돈 벌어야지 오우 계속해 계속해 Oh 일어나 오오우 이 닭이는 귀여움이 이 닭이는 귀여움이 삼당의 사람은 귀여움이 사당의 사람은 귀여움이 잘 봤어 잘 봤어 영어 좀 하죠 이거 읽어봐요 잘하네 sbt.com 이민아 형이 뭐라 그랬어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피가 다는 거 아니야 너무 세게 누르면 떨어지니까 힘 약하게 해주세요 떨리면 너무 세게 누르면 떨어지니까 힘 약하게 해주세요 떨리면 아 아 아 아 아 이제 예술도 안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 너무 웃긴다 야 대박이다 이거 이게 좋다 이거 방이 하나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이게 3억 박정우 박정우 뭐야 아 손 들었어요? 아 진짜 말아 말아 아 아 진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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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아 여행팀 저희 여행팀은 돈 걸고 카드하지 않습니다 뻥튀기를 내기로 하는 거지 이것도 내기 안 해요 절대 절대 뭐 걸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? 보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잎 아 아 아 으 에잎 야 야 이거 뭐야 라? 라? 라! 라!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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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섭섭해 딸긴 줄 알았어 섭섭했지? 많이 형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? 아니 매니저 형 몰라 형 법인카드 좀 흐하하하 니찌 솔로 첫 1위를 꿈꾸는 허상 엠넷닷컴과 함께하는 엠카차트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 그래도 우리 좋은 친구니까 계속 친하게 지낼 수 있지? 그치 웬스테이 우리 모든 친구지 그치 웬스테이 이즈 태민스 대 왜 웬스테이 이즈 대 왜 웬스테이 이즈 대 왜냐면 웬스테이 이즈 대 왜냐면 웬스테이 이즈 대 웬스테이 이즈 대 요이퍼들 안맞아 야 벌써 아침이야 해 떴어 해 떴어 날이 말랬네 내가 눈이 떴다 해 떴어 형 형 형 형 준지형 눈 떴다고 합니다 우리 준지형 눈 떴어요 오오오오오오 오오 되게 휴지 이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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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준